철이 없었죠. 같이 놀고 싶어서 핑크캐스트를 만들었다는 게. 내가 핑크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. 여기 완전 천국이잖아. 아? 아아!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. 연습만이 살 길이다. 올라간다!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. 굿드림! 얘들아! 나야, 나 보블리. 잠깐 안 봤다고 엄청 보고 싶었지? 그치? 지난번에 나 엄청 충격받았잖아. 게임을 못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. 그래도 나 보블리. 한다면 한다. 미션 클리어를 위해서 엄청난 각오로 연습에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.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데? 얘들아, 벌써 각이 보이지 않네? 미션을 완수하고 성공에 취해 있을까? 아, 어떡해. 나 너무 멋있다.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바로 시작해보자. 내가 연습하면서 알아낸 게 있지. 게이트 2가 세계 중에 나니터가 제일 쉽더라고. 어떻게든 꼭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? 어허, 이제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. 망설임 없는 점프! 봤지? 봤지? 어? 이렇게? 믿어줘 진짜. 연습했어, 나. 긴장해서 그래. 아, 맞지? 나 연습 진짜 많이 했다고. 한다면 한다고 했지. 후, 일단 숨부터 고르고. 게이트 2는 가든 컨셉으로 꾸며봤어. 위아래 복층으로 꾸민 거 보이지? 어, 이거 들어가서 더 잘 보여주고 싶은데? 으차, 어? 쫌, 쫌! 나 이렇게 높게 뛸 줄 몰랐다고. 이거 이거. 위에서 보니까 핑크 캣슬이 한 눈에 들어오잖아? 이제 이 정도 올라오는 건 일도 아니라고. 누가 아직도 올라오다 떨어지고 다시 하고 그러냐? 어, 나 이제 저기 무지개 다리로 넘어가면 미션 끝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너무 쉽게 끝나버려서 어떡해. 음, 불량 생각도 해야 되니까 공간 소개라도 좀 해볼까? 굿들임, 친구들. 우리 집을 소개할게. 여긴 거실이야. 핑크 앤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번 꾸며봤어. 어때?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어머, 아이, 내 정신 좀 봐. 마실 거라도 줘야 되는데. 잠시만. 액, 아이, 다음에 마셔야겠다. 액, 왜 자꾸 부딪히지? 여기가 원룸이긴 해도 침실에 거실, 부엌이랑 소재까지 필요한 건 다 있다고. 저기 점프 받침은 뭐냐고? 어, 눈썰미가 좋은데 이건 우리 집 하이라이트인데. 맛보기로. 봤어? 봤지? 맛보기로는 아쉬우니까 자세히 보여줄게. 내 꿈이 정원이는 큰 집에 사는 거였거든. 여기는 핑크 캐슬. 꿈속에선 뭐든 할 수 있으니까.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, 가득 채워봤어. 어때? 완전 예쁘지? 그러니까 너희도 얼른 놀러와. 여기서 나랑 같이 놀자. 여기가 어디라고? 아, 내 분량은 다 채웠어. 난 최선을 다했다. 이제 대왕 보블리를 찾으러 가보실까? 아, 뭐야 이게. 왜? 왜 못 지나간다는 거야? 말도 안 돼.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어? 미리미리 말해줬어야지. 아주 화가 나, 화! 나 화나면 아주 못쓰는 사람이야. 아, 진짜 몇 번이고 생각해봐도 너무하다니까. 내가 미션 클리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봤으면서. 아, 그래. 날 시험하겠다 이거지? 당당하게 보여주겠어. 내가 더 이상 개린이가 아니란 걸. 게이트 3은 3키로. 아, 이제 이 정도 계단은 쭉쭉 올라갈 수 있지. 1, 2, 1, 2, 1, 2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3, 2, 1, 3, 1, 2, 2, 1, 2, 1, 2, 1, 2, 2, 1, 1, 3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. 어디서 본 거 같은 그림이라고? 아니야, 얘들아, 기분 탓이야. 이번엔 안 떨어지고 한 번에 쭉쭉 올라가오겠어. 열심히 연습한 보람도 없이 자꾸 떨어지면 나도 이런 애가 싫다 아 몰라 몰라 게임을 못하는 걸 어쩌겠어 이 고비를 댄스로 풀어야지 난 위로하는 건 음악뿐이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아까 세이브 포인트 밟았잖아 내가 하도 떨어져 봐서 이런 건 또 빠삭하게 안다고 돼가 뿅 이번엔 끝까지 제발 한 번에 가보자 내가 한다면 한다고 했지 게이트 3은 아 맞아 게이트 컨셉으로 꾸며봤어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막 신나잖아 좋았어 이제 게이트 1만 부시면 되겠다 렛츠고 으쌰 아 이제 마지막 관문인가 게이트 1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봐야지 아 진짜 높긴 엄청 높다 아 그래도 여기만 지나면 해볼만 해 가자 안녕하세요 제작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블리의 드림워드벤처 첫 번째 스테이지 핑크캐슬을 플레이하는 보블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블리가 설명도 없이 너무 빨리 생각보다 잘 플레이를 해버리네요 보블리의 현란한 플레이를 감상하는 동안 맵 설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핑크캐슬 보블리 맵은 핑크빛과 분홍색 순사탕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여기저기 핑크색으로 가득한 게 너무 예쁘죠?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얼른 눌러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가세요 뿅 내가 한다면 한다고 했지 동네 사람들 제가 게이트 1에 올라왔어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드디어 올 게이트 클리어 나 이제 무지개 다리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? 그럼 어디 보블리를 만나러 가보실까? 아 무지개 색깔 예쁜 것 좀 봐 얘들아 이걸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? 아 이제 드디어 고지가 눈앞이라니 나 너무 설렌당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 아 잘했어 잘했어 다다시 여기서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대망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? 맞아 여기야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캐슬 이제 여기만 들어가면 그동안의 노력을 다 고상받는 거야 아 역시 마지막까지 그냥 지나가게 분실 안 된구나 아 여긴 왜 이렇게 블록이 작은 거야 긴장하지 마 회식 쏘옹 아 정말 그렇게 칼같이 끝 해버리면 어떡해 나 진짜 완전 섭섭했잖아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완주는 해야지 드디어 드디어 잘 있었지 보블리야 어허 이렇어 개린이는 탈출인가? 얘들아 나 여기 핑크 캐슬에서 기다릴게 나랑 같이 포장만 입고 놀자